다음 주 월요일부터 거리 두기가 추가로 완화되는 가운데 빠르면 오는 18일부터 실내 마스크를 제외한 대부분의 방역 조치들이 대거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소식 임종윤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달 중순쯤부터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게 될 수도 있다는 건데 어떤 전제가 깔려있습니까? 몇 가지 방역 지표들이 현재 수준에서 크게 악화되지 않는다는 게 전제인데요. 직접 얘기 들어보시겠습니까? 최종적으로는 실내 마스크 정도를 제외하고 영업시간, 사적 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방역 규제를 해제하고 일상에 가까운 체계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 거리 두기가 인원 10명 밤 12시까지 완화된 것과 관련해서도 이런 추가 조치에도 확진자 수는 10에서 20% 정도 증가하는 데 그칠 것이어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내놨습니다. 앞서 현재 방역 지표가 유지된다는 전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방역 해제 조건은 뭡니까? 두 가지인데요. 향후 2주간 현재 65% 안팎인 중증병상 가동률 그리고 1,300명 수준인 위중증 환자 수가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표를 준비했는데 보시면 최근 일주일 새 추이인데 중증병상 가동률은 지난주 월요일 70%를 찍은 이후에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위중증 환자는 1,300명을 중심으로 소폭 등락을 계속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병실 가동률보다는 위중증 환자 수의 추세가 방역 전면 해제 앞으로 최대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또 일상의료체계로의 전환 작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확진자를 대면 진료할 수 있는 이른바 외래진료센터가 접수를 시작한 지 지금 이틀 만에 191개의 병원이 참여하는 등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금 한 500여개 가까이 되고 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동네 병의원도 외래진료센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재택치료자들의 대면 치료가 한결 쉬워질 것으로 대상이 됩니다. 특히 동네 병원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할 때 지원하던 감염 예방 관리료, 추가 보상안인데 이게 4일부터 폐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외래진료센터를 신청하는 이런 동네 병원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오는 11일부터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는 신속 항원 검사가 중단된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신속 항원 검사를 선별진료소 할 때 무료로 하고 계실 텐데요. 이게 중단이 되고요.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PCR 검사만 시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정부는 국내 확진자가 감수자를 보이고 있고 동네 병원을 통해서 신속 항원 검사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걸 감안해서 오는 11일부터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동네 병원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아라.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꼭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 기자, 잘 들었습니다.